인권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역적 시즌2 진행을 맡은 MC노 노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근현대사 백년 역사의 맥을 짚어라! 근현대사 백년의 역사여행 깨어있는 시민들의 역사선생님 우리시대의 참 실장 민족문제연구소의 교육홍보실장 박한용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역사여행의 가이드 길라잡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시원찮긴 해도 가이드죠? 네? B급 내지 C급 가이드입니다. 특 A급이죠? 과하시고 한으로 치면 이제 2 플러스 1등급 한우? 한우면 좋아요. 갑자기 좀 출출해져가지고요. 실장님을 소에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소고기 맛있어요. 어젯밤에 말이죠. 실장님. 네. 제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갑자기 불현듯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백년의 역사여행을 떠나야만 하는가? 네. 나는 왜 백년의 역사여행을 떠나서 계속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 걸까? 실장님과.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저도 답답해요. 이런 의문이 저를 덮쳤습니다. 중요한 의문이에요.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흔히 역사 팟캐스트 할 때는 또 시사 팟캐스트 하게 되면 아주 요즘에 핫 이슈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주로 이제 상국시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 있잖아요. 야사가 좀 재밌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재미없는 인기 없는 19세기부터 시작할까라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번민했어요. 그런데 정말 결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적폐는 우리가 제목이 역사적폐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방송이 역사적폐 청산방송이어서 역적인 거죠. 그 적폐는 네. MB나 503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100년의 역사가 쌓인 적폐라는 것들 그래서 이 적폐의 엄중함과 질김 이 부분을 알아야 된다. 근치를 하려면 뿌리까지 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의 기득권 세력은 100년 된 기득권 세력이야. 50년이 아니라 길게 보면 친일파악들까지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친일 후에 대해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년 묵은 구렁이가 안 나가고 있는 거야.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그런 점에서는 역사라는 것은 짧은 호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사가 묵는다고 역사되지 않아요. 아 오늘 또 명언 방출하시나요? 시사를 묵혀둔다고 역사가 되진 않는다. 시사를 캐캐스 알아보자 그건 낡은 소식이 되지. 역사라는 것은 바로 그 긴 역사들을 오늘의 입장에서 다시 재해석해서 어떤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럼 왜 또 19세기부터 시작하느냐. 근데 저는 이상하게 생각해요. 신문이나 어디에 학자들이나 보면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가 19세기 말과 비슷하고 풍전 등화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최근에 특히 많이 하죠. 그러면서도 19세기는 하는 방송이 하나도 없어. 그만큼 뭐냐. 우리가 입시 위주 같은 느낌이야. 속성. 그래서 저는 정말 19세기에 상황과 왜 비슷한지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사의 교육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면 좀 지루하더라도 19세기에 좀 붙어보자. 저희들이 왜 인기에 영합하고 싶지 않겠어요? 인기에 영합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미 인기가 많으니까. 그 자체 자체도 잊어야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보면 19세기에 보면 처음으로 외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지금 또 FTA뿐만 아니라 주변의 4대 강국들이 솔직하게 정말로 흔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지난번에 미사일 또는 핵 개발 사퇴하면서 그럼 주변국들의 간섭들이 시작된 게 바로 19세기부터잖아요. 그 나라들이 아직도 안 바뀌어서 계속 있어. 네. 그 당시에 중국이 청나라지만 일본, 미국 다 그렇잖아요. 러시아. 다 그대로 한 말이죠. 딱 하여튼 분단된 남북이 있을 뿐이지만 그런 데서 바로 이 열강들의 어떤 침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조국을 지키려고 했는가 주권을 지키려고 했는가 문제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FTA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FTA의 원조는 옛날에 강화도 조약부터 쭉 나와서 수많은 조약들을 보면 FTA의 원조들 아니겠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말이 뭐 국교수거지 알고 보면 전부 다 등쳐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또 개혁. 그래서 급진계획이 있고 온건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 또 수구가 있잖아요. 이러한 갈등들이 19세기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격렬하게 이른바 근대와 개화를 둘러싸고 그러면서도 또 일의 세력관들이 수구 세력의 외세를 또 어전하죠. 또 근대하겠다는 세력들도 또 외세를 어전하다가 친일파가 되고 이런 수많은 역사들의 뿌리들이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것도 오늘도 우리가 요즘 보면 자유한국당 정말 우리나라 정당 맞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그럼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외교화를 갈 때 일본 가고 한 번 더 핵평화, 핵폐기 하려고 할 때 미국 가서 핵 개발을 우리도 하겠다고 나오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또는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요즘은 일본군 성도회라고 얘기하지만 문제 해결하려고 할 때 정작 엄마 부대? 이런 쪽에서는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고 이런 헛소리하고 있잖아요. 일본을 용서해야 된다고 나도 옛날 같으면 보내술 수도 있다. 미친 거죠. 이런 것들의 사고의 원형들이 바로 이 19세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샘의 깊은 물은 가뭄에 마르지 아니하세 그래서 저도 백려의 역사를 인식한다면 우리 역적을 들으시는 분들이 이런 온갖 해계망측한 정치장난 노름들 수국골통들의 장난들이 흔들리지 않고 과거를 반성하면서 올바른 미래를 계측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적배 청색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저도 고뇌 끝에 좀 긴 역사지만 19세기부터 보러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어떤 목적의식을 분명히 갖고 공부를 해야 더 그게 또 오래가고 나의 시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똑바로 살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회 만들자고 지식을 쌓고 교양을 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단순히 내 교양에만 그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게 이른바 가오만 잡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오 잡는 역사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내공 삭제 좀 하자. 자 대한민국 적폐의 근원을 파헤치는 백년의 역사여행 역사정통 팟캐스트는 이곳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훌륭한 질문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시장부터 칭찬 들으면서 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리까지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잘했는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대원군에서 시작해서 대원군이 10년을 집권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개혁도 하고 그랬겠지만 어떤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종과 민씨 정권이 등장을 하고 새로운 화두파를 이렇게 버려서 개항을 하게 됐지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하나도 안 됐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그렇습니까? 얼른 날씨가 너무 과하니까. 하여튼 그래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천분이 준비하지 못했다.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이 됐고 그에 대한 저항이 있었고 네. 그에 대한 저항으로 지난 시간에 유림을 비롯한 위정척사판 위정척사파 특히나 1881년에 그 신사년에 있었던 신사척사 그게 가장 강렬한 그런 한 해였었고 그 1881년에 바로 이재선 역모 사건이 터졌는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역모를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민씨 일가에겐 전화위복이 됐고 민씨 일가의 어떤 권력을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만 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여행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정리를 좀 괜찮게 했습니까? 아주 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만 더 짧게 해보면 틀린 게 아니고 빨간펜 들어가야죠. 첨삭 들어가야죠. 틀린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개항을 했다. 그런데 강화도 조항 맺었다. 그 다음에는 고종과 민씨 세력은 여러분이 말하면 개방개혁 아니겠어요? 개방개혁.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1차 반발이 있었다. 그게 바로 위정척사. 네. 바로 가장 많은 기득권을 가진 유림에서부터 나올 거다. 세력도 컸고 이들이 뭐냐면 특히 1881년 신산일을 중심으로 해서 신사척사운동을 하면서 개혁과 개방에 반반했는데 이것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는 대원군과 손잡고 그 다음에 이재선이라는 대원군의 서장자로 해서 고종을 갈아치려고 했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다시 하트판 바꾸려고 한 거예요. 바꾸려다 실패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중척사는 다시 잠수 타고 대원군도 잠수 타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민씨 정권은 더 강화가 됐겠죠. 자기 척족 세력들이. 그렇죠.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라운드 1이었어. 그렇습니다. 그런데 2라운드는 뭐냐 바로 오늘 얘기할 임오군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씨 정권의 어떤 개방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 그 2라운드는 바로 임오군란 네. 임오군란 얘기를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신산연담이 임오 년이에요. 그러면 1882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1882년 7월부터 8월 정도 양력으로 쳤을 때 바로 약 한 달 정도 시기에 있었던 격동의 드라마예요. 그런데 임오군란 하는 게 어때요. 군사 쿠데타 같죠. 군란이니까 쿠데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좀 복잡해요. 그렇습니까. 제가 예전에 국사시간에 배우기로는 뭐 그냥 불만을 품은 90군대가 봉기한 거다. 그게 매우 낡은 개네가 됐어요.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의외로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흔히 통상적으로 1883 임오군란 하면 신식군대 별기군 별기군에 대해서는 잘해주면서 차별대우받고 90군대한테 봉급도 안 주고 차별하는 바람에 쌀에다가 모래 섞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개항에 반대한 저항했지만 단순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이 90군대라고 90군대란 말도 기분 나쁘죠. 90군대. 무의용, 장의용의 직업군인들인데 하급군인들이죠. 재래군인하기도 좀 민망하네. 전통군인하기도 민망하고. 99군대. 하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처음에는 본군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자식을 일단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좀 있다가는 뭐냐면 이들이 대원군하고 손을 잡아요. 대원군이 원했던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먼저 어떤 접선을 했다든가 불감청, 이현정, 고소원이라. 원하지는 않았지만 감히 내가 제안을 못했지만 진실을 원하든 받아. 그러니까 이제 대원군은 파트너가 바뀌는 거야. 처음에는 유림이었잖아. 척사유림. 이번에는 하급군인들하고 하는데 문제 이게 일반 도시빈민도 가담한 거예요. 임오군란이에요? 그럼요. 이걸 알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일반 도시빈민이라면 왕신민이 그렇죠. 백성. 그것도 수도 서울에서 군란에 백성이 가담을 했다는 네. 그래서 단순하게 군사 쿠데타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체가 행동되는 군인이지만 여기에 많이 합시한 사람이 주민들이다. 서울 주민. 그것도 빈민가 주민들. 이태원 쪽하고 왕신민 쪽 중심으로. 그 당시에 대표적인 빈민가가 지금의 이태원, 왕신민 쪽으로. 많죠. 동대문 쪽이 많은데 왜 하필 특히 그 지역에 밀집됐냐. 군인 가족이 많았어. 그건 또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냥 하지 않고 왜 이들은 대원군을 찾아가는 거야 또. 대원군을 또 옥립하잖아요. 그런데 대원군이 덕분에 33일 동안 또 해먹었잖아요. 폐 잡은 거야. 그래서 하투를 33일 동안 친 거야. 임오군란 이후 대원군의 집권 기간이 33일에 불과한가요? 갑신정경보다는 10배예요. 그러네요. 3일 전화보다는. 그다음에 뭐냐면 그래서 33일 동안 화투패 쳤는데 갑자기 뭐냐면 이 판 부여하고 청나라고 일본이 들어와서 도박죄로 대원군을 잡아가버렸어. 청나라가. 깨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다시 뭐냐면 이제부터 이 화투판을 내가 관리하게 돼서 청나라가 들어앉아 있는 거야. 화투판을 쉽게 하면 딜러가 청나라가 되는 거야. 옆에서 일본이 깨팽 없겠다고 덤비는 거야. 이게 임오군란 전체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뭐죠? 99년의 반란이지만 정치적 격변이죠. 대원군 일반 민중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대원군이 또 이것을 성과를 안고 가고 그다음에 대원군이 또 쫓겨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데 그게 또 청나라 일본이 또 말아먹고 그 속에서 또 새로운 정세로 바뀌면서 반격이 일어난 게 갑신정변인데 개화파들에. 단순한 어떤 군란이 아니네요. 진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끝에 가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 왜 우리가 다시 이걸 이야기하는가를. 매우 중요한 사건이군요. 임오군란.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99년 차별 정도는 우리가 들여봤을 텐데 왜 군인들의 하국 군인들의 반란에 반란하기도 이상하지 않던 저항에 백성들이 일반 도시 비밀 잘 사는 사람은 아니고 참가해 일으켰는가 왜 이들은 민씨 세력을 쳐들어갔는가 왜 이들을 타도하려고 했는가 관계가 있겠죠. 그 다음 이 단계는 또 궁금한 게 왜 이들은 하필이면 올드보이 올드보이도 아니지 뭐죠 꼰대잖아. 할아버지. 요즘 말은 꼰대한테 겟내겠죠. 영감님. 대원이 되가면 영감이잖아. 옛날 사람은 대원군을 그들은 또 모셨는가. 그러니까 도시 빈민과 유림이 겹치는 지점이 없는데 그렇죠. 위정척사도 대원군을 옹립하려고 했고 쌍놈도 대원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문이네요. 그럼 또 대원군이 그 말은 같이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대원군이 잘했는가 33일 동안 이 문제도 따져봐야 되겠죠. 정말 대원군은 이 90군데와 일반 학원 민중들이 당신 좀 모실 때 우리 좀 잘해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말 대원군이 잘했는지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했는지 못했는지 일단 잘하기도 전에 33일 청나라가 언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본이 따라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판 파토야. 왜 청나라와 일본은 파토 선언했는가. 파토 선언했는데 도박주범으로 대원군을 잡아가버렸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임오군란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왜 갑신정변하고 이것이 연결되는가. 이런 이야기가 오늘 주제가 됩니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스토리는 쉽게 하겠지만 생각은 깊게. 그러면 임오군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 발자국씩 들어가보죠. 그럽시다. 일단은 왜 난을 일으킨 건가요? 네. 아까 1882년 음력으로 6월 달이지만 편의상 7월 달로 할게요. 7월 19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단계는 도봉서 사건이란 도봉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도봉서요? 도봉소. 도봉소. 장소할 때. 저는 도봉서라 그래갖고 도봉경찰서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용어는 몰라도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았던 별기군이 있었잖아요. 신식군대. 그 다음에는 무희형과 장의형이라는 이른바 90군대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 뭐냐면 당시 이 군인들은 직업군인이었어요. 별기군은 양반 자제들과 군대로 괜찮았는데 이 90군대에서 봉급을 13개월째 봉급을 못 받은 거예요. 직업군인들이. 월급을 1년하고도 한 달을 안 줬다는 얘기네요. 못 받으면 이 사람들은 쌀의 봉급이잖아요. 와 13개월이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력 6월 5일 양료를 치면 7월 19일이에요. 전라도에서 드디어 세곡선 쉽게 말해 세곡으로 바치는 곡식이죠. 호남 곡창기에서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강을 통해가지고 광평창 하는 창자 돌림 있죠. 이쪽으로 온 거야. 이게 도봉수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그렇게 보자. 우선 한 달치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3개월 밀렸는데 한 달치밖에 안 줬어요? 라도 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간에 살아남은 사람은 그거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 인내심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무의용 소속 옛날에 훈련 동안 없어지면서 무의용으로 편입됐던 군인들이죠. 이들이 딱 밀린 봉급 중에서 1개월이라도 주니까 받으러 봤더니 이 곡식 안에 뭐예요? 배급을 주는데 나무인데 안에 겨하고 쌀이 아니라 살게는 벽껍질 아닌 모래 이런 게 섞여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물까지 축축해가지고 무게를 재면 더 무거워진 거 있잖아요. 그늘 달아보면. 완전 돌아버리겠죠. 실제만은 줘야 될 정량의 절반도 안 된 거예요. 열받혀서 안 열받혀서 욕나오죠. 정말 그렇게 되게 열받아가지고 뭐냐면 창고직이 있죠. 고직이 우리가 고직이 곡관직이라고 말해요. 이걸 하던 기관이 선해청이에요. 선해청 선해청의 총책임자는 당상관인데 정상품 이상 이게 민겸호야. 민씨 집안에 되는데 민겸호 그때 없었는데 고직이도 요즘 말라면 호가호의 민겸호 백백백고 이게 보통 행포 부린 놈이 아니고 못된 놈이었거든. 뒷배를 믿고 악행을 일삼았군요. 두 가지 짓이 하나는 오면서 오면서 살이 어딘가 빼돌려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죠. 고직이도 또 빼먹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항의하니까 고직이가 강압조 나온 거야. 자식들아 주님들은 받아 먹어 이렇게 한 거야. 군인들이 눈에 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병질들이 뭐냐면 펴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선혜층 창고직을 펴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 무의형 연관 하급 장교죠. 담당하는 사람도 펴버린 거예요. 그리고 돌 던지고 몰명한 거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아수라장 된 것이 바로 도봉소 사건. 도봉소 사건. 예. 바로 이게 사건의 발단은 바로 구직 군에게 지급돼야 될 봉급을 빼돌린 사건이야. 그것도 13개월이나 느껴졌으면 1개월 7일 주무서도 절반 정도가 빼돌려 버린 거잖아요. 사실 뭐 파업하잖아요. 얼마 전에 MBC 파업도 있고 그랬습니다만 파업하게 되면 월급을 못 받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그러면 파업이 길어지면 두 달 세 달씩 봉급을 못 받으면 그 사이에 적금 깨고 마이너스 통장 만드는 사람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꾸 파업하면 욕하잖아요. 파업하는 사람들은 가족의 생기까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파업에 대해서 자식들이 파업해서 우리가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저희들은 직장에 잘릴 수도 있어 파업 잘못하면 그다음에 가족들이 굶고 있는데도 파업한다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부터 해준 다음에 역지사지한 다음에 봐야 되는 거예요. 옳은 말씀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내가 오늘 철도 파업이다 무슨 파업이다 이렇게 있으면 무조건 내가 불편하게 욕하는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봤을 때 이분들도 99님도 하고 싶어 한 건 아니겠지요. 눈이 안 까디집어 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3개월이나 군인들이 어찌 됐건 99인대여도 군인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직업군인이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어떻게 13개월이나 이렇게 봉급을 안 줄 수가 있죠? 그게 바로 민씨 정권이 마른 개혁과 개방인데 얘네들이 거들낸 거야. 어떻게 하느냐. 매천야록이라고 있어요. 매천야록 매천야록 매천 황원선생이 황? 황 현 현입니까? 현 나이 왜냐. 지난주에다가 황준원하고 헷갈렸을지 몰라. 이것도 나오는데 일단은 얼마나 과장됐을 수는 있어요. 그 당시 민비가 순종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을 세자책봉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썼단 말이에요. 돈을 썼어요. 그다음에 굿을 많이 해서 순종이 오래 살라고 무병장수하라고 민비가 그 굿을 많이 하기로 정말 유명했죠. 명산 대천키도를 다닌거에요.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굿 아닙니까? 비슷한 거? 그렇죠. 그런데 문전에 인셀에 따르자면 과장은 된 것 같지만 금강산 몇만 봉? 1만 2천봉. 그게 뭐냐면 봉우리마다 돈 1천량과 쌀 한 가마니에 올렸다는 거예요. 민비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포 배 옷값 또 한 필 그러니까 살 살입니까? 쌀입니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돈 1천량 쌀 한 가마 그다음에 포 한 필 이렇게 하니까 합의하면 돈이 1200만 양 쌀 1만 2천 썸 그다음에 포 1만 2천 필 이렇게 되겠죠. 이걸 갖다 바쳤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 이렇게 돌았어요. 몇천야루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등등하고 또 다른 기록이 돼. 그러면 뭐냐? 당시 국가재정에 150만 양이었어. 국가재정에 150만 양? 근데 금강산에 받친 게 1200만 양이야. 말이 됩니까? 그 당시 국가재정에 쌀 20만 석이야. 근데 금강산에 1만 2천 섬이야. 포가 2천 동이었어. 근데 뭐죠? 1만 2천 필 맞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정이 거들났다. 이해합니까? 국가 나라 창고가 통통 비었겠네요. 왕실재정하고 국가재정에 분리가 안 돼 있었던 상태잖아요. 자 이런 것이 물론 과장은 됐겠지만 이분에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민식척족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얘네들이 또 메가매직한 거예요. 메가매직 두 가지 자기 돈 채우려고 한 것도 있고 국가재정에 빠지니까 그것도 메꿔야 되잖아. 그래서 메가매직도 했어요. 또 횡령하고 또 뇌물도 받아 먹고 일단 대가리 이렇게 되면 아래가 되겠어요? 아래도 똑같이 하죠. MB가 개판이면 밑에도 개판이 되잖아요. 주질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지방관리도 또 마찬가지죠. 내가 뇌물 써서 됐는데 그렇죠. 뽑아먹어야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쌀을 올라오면 또 빼돌리고 그다음에 없는 세근도 만들어서 또 등쳐먹고 그러니까 고지기조차 해먹는 거예요. 고지기도 창고지기도 그래서 뭐냐 이 고지기도 또 빼돌린 거야. 지방에서 올라올 때도 쌀이 빠져나가잖아요. 마지막에 창고에 와서도 고지기가 빼먹는 거예요. 고지기가 고지기도 뇌물 줘야지 바꾸셨어요. 그런 상황이야. 이렇게 한마디 얘기하면 고지기조차 이권놀이가 될 상황이 있다. 또 웃긴 것은 당시 관리들도 금유를 제대로 못 줬다 그래요. 장기간. 군인뿐만 아니라요? 한마디 얘기하면 뭐죠? 대원군정본대 나름대로 재정은 어느 정도는 했잖아요. 경복궁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런데 어제 개화기 때 가서 재정이 더 바닥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죽어나는 것은 말단 군인들인 거예요. 민생들. 이렇게 해서 본금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적폐가 민씨 일가네요. 개혁과 개방을 빙자한 신적폐 세력의 등장이야. 그 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자꾸 내가 이제 민씨를 개혁 개방 세력을 하니까 좀 기분 나빴을 거예요. 저 수구 4대파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바로는 개혁과 개방을 통해서 분명히 그건 좀 각인 갔어요. 그러나 그 방향 자체가 영 이상하게 적폐를 양산한 방치로 진행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도봉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수습해야 되는데 수습 책임자는 누구예요. 선혜청의 당상관 민겸호잖아. 민겸호.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내가 선혜청 당상 민겸호인데 지금 99대 13개월 동안 본금을 못 받다가 간신히 1개월 줬는데 절반 정도가 비었다 하게 되면 민겸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됐냐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고지기 부려다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너 인마 쌀 어떻게 빼돌렸어. 내 지방관들을 어디서 빼돌렸냐. 조사해야 되죠. 진상을 파악해야죠. 안 하고 누구만 구속했다. 바로 이때 뭐냐면 김춘영 유복만 같은 김춘영이나 유복만 같은 아까 그 주동자입니까? 고지기들 때리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4, 5명을 포도청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조사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고문해버린 거예요. 미제를 네가 알렸다. 그러면서 소문이 나서 그중에서 뭐냐면 김춘영과 유복만은 주동자입니까 사행시킬 것이다 하는 소문까지 돌아버린 거예요. 한마디에 보면 이거 좀 비유는 좀 다르지만 용산 참사 비슷한 거예요. 죄진놈은 따로 있는데 피해자를 가둬던 거 아니야? 용산 그거 어때요. 그죠? 그때도 가족들 구속되고 그러셨죠. 철금인. 비유가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열받겨서 안 벗겼어요. 일단 1차에서 민규모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더 열받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좌표 간 사람의 아버지하고 뭐냐면 동생들 식구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김춘영의 아버지는 김장순이라는 분이에요. 김장순. 그다음에 유복만의 동생은 유춘만이에요. 유춘만이 다 옛날에 군 출신들이야. 직업 군인 가족들이야. 이들이 뭐냐면 주로 어디에 사느냐. 이태원하고 왕신리에서 산 거야. 그런데 이 뭐냐면 김장순 같은 사람은 요즘은 동장 비슷한 거야. 주민자치위원장이야. 지역의 유지죠. 비록 빈민가지만. 양반들은 존자라서 존이라서 따로 있지만 평민 가운데 대표객인 사람이야. 당연히 뭐냐면 전직 군인이자 나이가 많고 하니까 지역에서는 자치위원장쯤 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너나 나나 다 군인 가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명운동을 하겠죠. 그럼 결국 동네 사람이 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통문을 작성해. 우리가 흐리만 사발통문 들어봤죠. 주모자가 누군지 모르겠지 다 삥 들었어요. 자기 이름을 쓴 거야. 이렇게 해서 통문을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러면 이건 사태가 심각해진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습해야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진정성을 올리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평화적으로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틀어줘야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채응이라고 했어요. 이채응 종친이죠. 이채응이라는 사람이 고종에 한 때 가서 이거는 무력 진압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은 경찰 보내서 다 조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공권력을 투입하자 그랬고. 그렇죠. 요즘은 공권력 투입을 얘기한 거예요. 사태가 더 나빠지겠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래도 참았어. 그래서 김장순하고 아까 말했지만 유춘만 그러니까 유봉만의 동생이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무의형 군인들이잖아. 봉급을 받다 못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직속 상관의 무의 대장이거든. 이 대장이 바로 이경하예요. 이경하는 대원군 라인이야. 그렇습니까? 다른 말로 힘이 없다는 얘기지. 그런데 하수에는 한 거야. 하수에는 이경하가 또 무능한 거야. 그럼 자기 부하들이 굶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경하가 가서 선회청 당상관 민겸을 찾아가서 단판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하고 내부하들 빼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죄 있어. 내부하들 다 굶겨 죽여놓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봅니까? 민겸은 대감한테 가게. 그래서 책임을 회피해버린 거예요. 무능하죠. 이경하도. 비겁하네요. 네.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아니 대장님께서 가서 직접 얘기해 주시오. 우리가 무슨 끝판에 있겠습니까? 그랬을 거 아니야. 내가 말했자. 소용없어. 편지나 안 왔을 때 편지나 들고 가게? 말이 됩니까? 쉽게 말하면 구하들이 굶어주고 사단장한테 얘기해서 그런데 사단장이 군단장한테 밑에 쫄병한테 편지 써주고 너 쫄병아 너 군단장한테 가서 얘기해라. 말이 돼요? 벌써 안 되는 식구석인 거야. 오직 답답하니까 할 수 없이 이 사람들이 갔어요. 민겸호 집으로. 갔더니 마침 민겸호가 없었어. 집에. 운 좋았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또 거기에 하인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려고 그런 걸 막았겠죠. 막고 자식들 왜 와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 싸움이 난 거야. 감정이 격해지면서. 민겸호 집으로 하인들이 집으로 올라서 기와땅 집어던지고 한 거야. 빡 돌지. 요즘은. 군인들이 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집을 다 파괴해 버린 거야. 민겸호의 집을. 창고도 넣었더니 그게 뭐 온갖 축제한 게 다 나왔을 거야. 눈이 뒤집어진 거야. 그걸 가져갔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러면 1차로 억울한 걸 호소했다가 아니 충돌이 있었으면 충돌이 있었으면 민겸호가 오늘 구속을 한 거잖아. 요즘 말로 하면. 경찰을 불러서 코도총을 집어넣은 거야. 고문까지 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뭐냐 유족들 유족은 아니고 식구들이나 나머지 군인들이 군명운동 한 거 아니야. 사실 평화적인 거잖아. 그렇죠. 군명운동 해가지고 처음에는 했는데 그걸 또 초기 강 먼저 조기 진압하라 그랬지. 전혀 듣지도 않고. 이채웅이. 이름을 다 기억하는 거야. 이제 무의형 사람들이. 다 죽여버려야 돼. 강경 진압하라 그러지. 그래도 참고 그 다음에 직속 상관 이경화한테 가서 무의대장 근데 편집만 써주고 네가 알아서 해야 했었지. 발뺌했죠. 근데 민군의 직관에 민경은 또 없잖아. 하수연 할 데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대원군한테 가는 거야. 아 이 사람들이 대원군을 찾아갑니까? 네. 그래서 운영군으로 가자. 우리말 들을 수 없는 아무도 없잖아. 민지 직구 쪽도 없는데. 그러면 뭐냐. 각하 때가 그립잖아. 대원군이라면 대원 위 대감이라고 불렀지. 그 당시에는. 이경화에 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쫙 간 거예요. 대원군을 찾아가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네. 대원의 날이 대감 날이 억울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이 당시에 대원군은 그 이재선 영모 사건 때문에 약간 조금 구석에 몰려 있지 않았습니까? 좀 은인 자족하고 있었죠. 대원군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들을.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나갈 명분이 없는데. 왜냐. 고정이 부르지 않는 한은 장뚜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왕이 왕분도 어떻게 가. 생부가. 요즘 친족 관리해야 되잖아. 근데 와서 하순하니까 문제 해결사라는 명분을 갖게 된 거지. 대원군 입장에서도 반격했네요. 그래서 너희들 왜 왔냐. 그랬을 거 아니야. 밀린 본거 못 봤고 이거 다 개판입니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다 조정에 대신 부정부패했습니다. 이래.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해결해 볼게. 그러니까 어찌됐건 대원군으로서는 다시 어떤 정치에 조금 참여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게 생겨서 반격겠네요. 한마디로 기사 회생 되는 거죠. 기사 회생. 이렇게 해서 하순했을 거 아니에요. 본거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해서 해결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대원군은 그냥 가서 밀린 본건만 달라고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자기 신복을 시켜서 거기다 박아놔. 어디예요? 바로 그 가족들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 99인들 틈이다. 앞으로 네가 있어서 공작 작업자로 들어간 거야. 요즘 말로 프락시언 난 거지. 그래서 앞으로 내 짓에 따를 것 같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신부 허욱이라는 사람을 집어넣어가지고 앞으로 이 친구 말을 잘 듣게 한 거야. 대원군이 이리 다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우선 내가 허욱을 보낼 테니까 이 친구하고 논의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백이 생긴 거잖아. 99인들이. 누구도 안 돌아봐 줬는데 용기 뱉게 되겠죠. 이제부터 뭐냐 달라진 거야. 드디어 대원군께서 우리 해결해 준다 하니까 이제 뭔가 길이 보이는 거야. 이제부터 뭐냐 이쪽도 배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동별영이라는 데를 갔어요. 군부대죠. 거기에 무기고가 있었단 말이야. 거기를 뭐냐면 무기고를 탈취해.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뭐냐면 포도총도 뭐냐면 가야 되지. 왜? 거기 누가 있어? 그러니까 뭐냐 김춘영하고 유봉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파옥해가지고 끄집어낸 거예요. 다른 한편은 의금부 요즘 말로 특별수사본부지 숙격해가지고 거기서 뭐냐면 그 당시 척사 유리받은 백낙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당신도 지도자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런데 백낙관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잖아. 나 그거 못해. 구해준 건 고맙지만 유리받은 빠진 거지. 쌍놈하고 안 놀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은 어디 가냐. 이제부터 부정부패한 놈들 다 처단해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대원군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찌됐건 그 구속된 지금 말로 구속된 군인들의 가족들이 좀 평화적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했었는데 대원군을 만난 이후에 훨씬 더 과격해졌네요. 이미 뭐냐 해법이 없잖아요. 다 지금 뭐냐면 거절당했잖아요. 대원군에 있다고 한들 밀림 봉급하고 구속자 석방 아니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행동을 나서 버린 게 그럼 어떻게 보면 대원군이 좀 암묵적으로 그렇죠. 폭력 행위를 좀 조장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나중에 대원군이 청나라에 끌려갔을 때 계속 뭐냐면 조사받은 조사받은 이거 하면 민빈 너 왜 죽었다고 했니 두 가지야. 너 배우 조정자지. 아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데예요. 이런 거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이상이죠.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부정부패했을 때 뭐냐면 현임 민겸호가 있잖아요. 선혜청 당상관. 근데 전임도 문제가 되잖아. 전임 선혜청 당상관. 김보현인데 지금은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경기도 도지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 집을 갈더니 또 김보현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경기 감염 요즘으로 치면 경기도 도청이잖아요. 이걸 습격해요. 그다음에 민태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외척수부 세력들. 쉽게 말하면 개혁과 개방을 빙자해서 부정부패한 세력들. 특히 민식 청축 세력과 거의 붙어먹은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태가 점점 확장되네요. 여기에 이태원과 왕심이 주민들이 합류해. 그 주민들이 합류하는 건 단순히 그 가족들과 군인 가족들과 친했다. 이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아니더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군인 가족이 아닌 사람도 많아. 왜 했느냐. 그랬더니 이 당시에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한 달에 4마리예요. 약 15kg인데 이것도 제대로 못 받았잖아. 이걸 받아도 식구가 전체 먹어야 되잖아. 모자라니까 부어버렸단 말이야. 농사 채소 또는 행상. 이들이 뭐냐면 왕심이나 이태원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까 일본이 나오게 되는데 살값이 폭통했잖아. 그 다음 그뿐만이 아니고 군인하고 포도총 요즘은 경찰하고 싸움이 많이 났어. 왜 났냐. 말당관리들 있잖아요. 이 이세배들이 있는 사람은 못 뽑아먹으니까 얻는 사람은 등쳐먹는 거 알죠. 빈민가.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빈민가에서도 불만이 높았어. 이런 불만들이 그러면 동명상린이잖아요. 이들 같이 합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도시 빈민 반란 폭동 성격이 가버린 거죠. 결국에는 군인과 도시 빈민들까지 결합이 돼서 점점 이게 커지는 거니까 일이. 맨 처음에는 하소연했다가 구속자 석방 요구했다가 대원군을 찾아가게 되고 대원군을 어떤 지도자로 옹립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에는 무기구 같은 데도 가서 무장 봉기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빈민들이 참가하고 빈민이 참가하면서 세력이 더 커지고 그렇죠. 그래서 서울 시내가 쉽슨 거야. 그래서 아까 쫙 나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다음에 일단 가장 눈골 씌는 게 별기군이잖아. 사실 민희씨 척척시내기 사병 같단 말이야. 별기군을 제압하고 별기군을 가르치던 교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본인 교관. 보리모토 레이조라고 있어. 공병소인데 하고 일본인 그다음에 기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을 13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일본 군인 13명을 일본 군인뿐인 일본인까지도 민간인까지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국제 문제로 비하가 되잖아요.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말해 일본이 들어오는 빌미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일본인 사례가 일본이 들어오는 빌미의 첫 번째 네. 그런데 문제는 한쪽 팀이 이렇게 해서 호리모토를 죽였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냐면 경기도 도총 습격한 팀이 있잖아. 경기도 경기감령. 이쪽 팀이 좀 더 올라가면 우리가 동림문 쪽 가는 길이야. 그쪽의 왼쪽이 천년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일본 공사관이 있어. 공사관을 습격해버린 거야. 공사관을 습격했는데 대응하는 게 못 들어갔을 거 아니야. 일본군 수비병이 공사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위치에 있는 민간을 불질러버린 거야. 민간에서 불이 타는 거야. 옮겨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때 일본 공사관 뭐냐면 한아부사와 요시모토거든. 중요한 문서는 다 소각해. 공사관 안에 당연히 할 거래요. 그다음에 뭐냐면 그냥 공사관 옆 건물이 들어오니까 민간이 불타니까 아예 우리 탈출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이 먼저 공사관 건물을 불질러버려. 근데 아까 별기군의 교관은 별기군의 교관이니까 살해했다라는 동기 같은 게 납득이 되는데 일본 공사관을 습격한 건 어떤 이유였을까요? 예서부터 뭐냐면 바로 개항후유증하고 반외세가 같이 결합되는 거예요. 개항후유증과 반외세. 쉽게 말하자면 아까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개항을 했잖아요. 별기군은 아까 차별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은 감정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미국이 마구 유출된 거야. 쉽게 말하면 군인들이 봉급을 못 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쌀로 봉급을 받는데 미국이 나가면 돈 받잖아요. 해외로 일본으로 중간관리들 진짜 고지기까지 다 빼돌린 거지 이거하고 결합되는 거예요. 무제한 유출이 돼버렸잖아. 그게니까 제대로 못 받았지만 일반 도시 빈민의 경우에도 뭐예요? 물가가 폭동할 수밖에 없죠. 싸르기하면 결국 물가가 오르잖아요. 이게 개화 때문이잖아. 개항 때문이잖아. 그럼 누가 가장 지출적인 거냐 일본이 다 가져갔잖아. 여기다가 일본에 대한 반감도 있잖아. 전통적으로 임진왜란 그렇죠. 이런 것이 결합되면서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공사관을 습격하게 되니까 호리모토가 아니 호리모토가 아니라 먼저 하나부사 요시모토 일본 공사가 자기들이 부활을 시켜가지고 일본 공사가 불 지르고 그래서 탈출해 28명이 탈출해가지고 남대문으로 가 남대문으로 해서 창두꾼 가가지고 우리 당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조선정부가 보호하라 하려고 했는데 남대문이 잠긴 거야. 그래서 다시 뭐냐면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 그쪽으로 갔어. 그래서 먼저 폐 타고 간 거야. 폐 타고 인천 간 거야. 그 다음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민겸호 선해천 조금 있다가 일본 도망가는 궁금해가지고요. 갑자기 자 그렇게 해서 인천에 갔다만 인천에 가서 도착했더니 인천에 있는 조선인들이 하고 뒤쫓아온 군인들이 습격한 거야. 얼마나 증오가 깊겠어. 인천조차도. 그러니까 그냥 또 재물포로 간 거야. 그때 인천하고 재물포가 다르잖아요. 가서 배를 하나 빌려. 스물려덤에. 그 배를 타고 가서 어디로 갔냐면 월미도 거쳐서 남량만 당진 쪽이 있잖아요. 남량만 갈 때 거기 마치 뭐냐. 영국배가 있어. 플라잉 피시 더 플라잉 피시 나르는 물고기 비어호 이 배를 타고 나가사키로 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본은 공사관은 재때물가 되고 하라부서 거기 나가서 간다. 이건 완전히 일본이 간섭할 빌미를 제대로 줬네요. 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아까 민겸호 얘기로 가는 거예요. 선해청. 자 그럼 일단은 지금 주적이 뭐냐면 일본인 하나 끝냈잖아요. 한편 뭐냐면 민시 지발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직접적인 것은 선해청 당상 민겸호잖아요. 그렇죠. 얘만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이 배우는 누구야? 민비죠. 그렇죠. 그럼 민비 어디 있어? 궁에 있죠. 어떤 궁? 창덕궁. 오케이. 경북구 아니고 창덕궁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창덕궁에 들어갔더니 뭐냐. 난입한 게 있어서 뭐냐. 민비부터 죽여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민비 탓이야. 궁에 뭐 수비대라든가 이런 게 어떤 없었습니까? 그게 훈련도 군인들이 다 경비 쓰는 사람들이 지금 반란이 일으켰다니까. 아 그래도 신식군 별기군 별기군은 아까 졌잖아. 그렇죠. 구식군대가 쳐들어가가지고. 야 이게 완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활활 타오르는데요. 지금 군이 나서면 포도청 포조로는 못 나간다. 경찰에 군대 못 이기잖아요. 바로 이 바로 수원을 지키는 군대가 지금 일으킨 거잖아요. 무위형 장어영 쪽이. 이때 들어가서 들어가니까 뭐야 국민은 민비는 도망가야 되잖아. 그래서 국녀부로 국녀부로 갈아입고 대궐 뒷문으로 나가는 거야. 이때 무예별감 홍계훈 원래 이름이 홍계훈이 아니고 나중에 홍계훈으로 바뀐 거지만 알기 쉽게 홍계훈을 엎였어. 충주 장호원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충주목사 민흥식 자기 집안이죠. 집에 와서 피신하는 거야. 그래서 민비는 충주로 가는 거예요. 충주로 도망을 갔군요. 그런데 딱 가봤더니 군인들 갔더니 민비를 못 찾았잖아. 국녀를 변신해서 가마타고 나갔거든. 자세한 얘기가 복잡하지만 거기 보니까 거기에 중희당 앞에 민겸호하고 현직 선해천 당상 그다음에 김보현 전직 선해천 당상 현직 경기도 관찰사 그죠. 경기감사 관찰사지. 도지사 얘기를 뭐냐 해서 살해하는 거예요. 아 그 발견이 됐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엄청 맞았겠네요. 네. 타살이죠. 그러니까요. 맞아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 고종은 답이 없잖아요. 이때 뭐냐면 고종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하겠어. 누굴 부르겠어. 수습할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불러야죠. 아빠 아들 위험해 고종에 대한 어떤 반감이나 뭐 위혜 이런 건 없었습니까? 차마 그렇지는 못하는데 민비 이미 왕비를 죽이러 갔다는 사실은 여차하면 고종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은 살 길이 뭐냐. 아버지 부르는 수 바뀌었어. 왜? 아버지만이 수습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들아 나왔다 하면서 뭐냐면 한 200명 데리고 온 거예요. 90군데를. 대원군이? 네. 위시에 등등하게. 그러면 다시 대원군이 권력을 잡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한 순간이네요.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말했지 김보현이는 대원군은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한 거야. 민교부도 그런데. 나들은 할 수 없네. 이렇게 하면서 대원군이 확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대원군이 권력을 다시 잡았잖아요. 그럼 수습해야죠. 그렇죠. 어찌됐건 지금 나라가 혼란에 빠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잘 수습을 해야 될 텐데 대원군의 수습책은 어떤 게 있었어요? 일단 넌 빠져 이거지. 누굴 빠지라고 그랬겠어. 고종. 네. 그래서 너 자책 교재 내. 내가 잘못했다고 스스로 반성하는 반성문을 발표해. 아. 이게 자책 교서야. 자책 교서. 잘못했으면 지금 그만둬야 되잖아. 너 나가 하고 그게 대원군이 딱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버라마는 뭐 하겠어요. 급한 게 뭐겠어요. 밀린 봉급 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전에 뭐죠? 인사이동 시켜야 되겠죠. 네.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신분은 다 잘렸잖아. 그렇죠. 민식 척 쪽이잖아. 싹 갈아입는 거예요. 갈아입는 거와 동시에 조직 개편해. 언제로? 대원군 시대로. 롤백. 그러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통리기무아문.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죠? 어흥상군부에서 상군부 있잖아. 네. 상군부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복고 수고가 되는 거예요. 대원군은. 예. 그러나서 아까 뭐냐면 자기 또 아들 이재민이 하고 있어. 이재선 말고. 예. 이재민한테 훈련대장도 시키고 그다음에 호조판소도 시키고 선회체인 당상 세 개를 개매해. 어. 훈련대장은 군대잖아. 예. 그다음에 호조판소 재정이죠. 선회체인 당상은 봉급 주는 거잖아. 재정. 회계. 쉽게 예산이지. 이걸 다 장악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뭐냐면 밀린 봉급을 지급하는 거예요. 무슨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뭐냐면 한마디 하면 롤백이죠. 완전히 그냥 예. 데자뷄도요. 네. 그리고 자기 신복들 그다음에 하고 민시척척들도 다 판식하고 옛날 척하파들 자기 부하들 다 올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는 대원군의 수수책이라는 건 결국 그냥 어떤 자신의 권력력만 드러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문제는 일단 군인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그렇다 한들 본 것부터 주니까 만족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원군의 이제 됐지 이제 니들 집에 가 그렇게 한 거야. 아 그걸 그대로 좀 순순히 받아들였습니까? 아니지. 눈이 까들지면 졌잖아. 민비는요? 이렇게 된 거야. 아 우리 민비 죽이기 전에 못 갑니다. 얼마나 원한이 깊었으면 아 근데 이건 대원군의 노답이잖아. 어딨는지도 몰라. 지금 충주에 박혀있지만 아무도 몰라. 그것도 그렇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면 대원군에게도 좀 정치적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며느리를 죽여. 그러니까요. 난감하잖아. 해법은 뭐겠어요. 못 찾겠다. 못 찾겠다 깨끄리야. 죽었다 깨끄리. 유병헌 사건. 죽었다. 그렇게 얘기합니까? 중전이 사간인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은 걸로 처리한 거야. 대원군이요? 네. 이거 나름대로 이제 거육지책이죠. 그러니까 시신도 없는데 어떤 국모상을 이렇게 발표를 한 건가요? 너희들 뭐라 하지? 민비 죽었어.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안 믿잖아. 그러니까 뭐야. 죽었다. 국상 시작. 초상 치른다. 해보니까 뭐 살았으나 죽었으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비가 본의 아니게 충주에 있는데 이제 뭐냐. 장례식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좀 더 하얀 옷으로 바꾸고 있고 좀 더 고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된 게 어때요. 군인들도. 죽었다는데. 또 뭐 더 이상 명분이 없네요. 네. 그래서 좀 잠잠해지게 됩니까? 네. 일단 여기서 대전. 그러나 이제 대원군이 이제 바로 그렇게 해서 33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돌출한 것이야. 외세의 개의. 그렇죠. 바로 청나라하고 일본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가 어떻게 개입했냐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아까 빌미가 있었고. 네. 일본 빌미가 있어도 또 뭐 함부로 그때서 군대가 들어올 수는 없지. 외교수단부터 해야 되잖아. 그렇죠. 어쨌든 청나라도 일본은 한데 일본은 외교수단이 맞는 것이고 청나라에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 근데 여기에 두 가지 경로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는 민비 또는 민식 외책들이 SOS를 쳤다는 거야. 청나라에. 네. 청나라에 누가 있잖아. 영선사로 가있었던 사람 김윤식 민영이 있었잖아. 민영이. 지난주에 했던 네. 청모델 공부하러 간 사람. 청나라에다 군대 끌고 오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보냈는데 도착하는 게 음력 6월 19일 양주로 8월 2일 한참 지나서 도착을 해. 근데 뭐냐. 오히려 더 빠른 건 뭐냐. 청나라가 뭔지 알았어. 어떻게 알게 되냐면 아까 하나부사 요시모토라고 있었죠. 네. 나카삭키 왔잖아. 네. 일본에 와서 일본에다가 보고했을 거 아니야. 일본 조정에다가. 그렇죠. 이걸 보고하니까 이걸 누가 알게 되냐면 자연히 뭐냐면 주일천국공사 어떤 여서창이라는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알아가지고 바로 뭐냐면 청나라에다 연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보니까 일본이 이 임오군란을 해서 일본 공사관이 불탄 것을 핑계로 삼아서 일본 군대가 출병하려고 한다. 빨리 청나라에 더 조치해야 된다. 이래서 급보를 보낸 거예요. 이게 민영희에게 아까 민희 씨 집안이 하는 것보다 하루빨리 양적으로 8월 1일 뭐냐 8월 7일 날 가는 거예요. 아 8월 1일 날 가는 거예요. 이렇게니까 청나라가 잽싸게 군대를 보냈다. 이해합니까? 그래서 군대는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삼천명의 병력 하고 그다음에 함선 세척 이렇게 쫙 오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도 내세우는 명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개입하는 명분 그거는 뭐냐면 어쨌든 결과는 오라고 한 거잖아. 민빈 체력들이 이런 요청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상국이다. 예 이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법 따지입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일단은 요청도 있었지만 요청보다 먼저 움직인 것은 분명했다는 거예요. 일본으로부터 해서 그래서 일본보다 먼저 가야 된다. 선군대 출발부터 한 거예요. 잽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쫙 해가지고 뭐냐면 뭐냐면 마건충이라든지 이 사람이 사신으로 오고 그 다음에 오경 뭐야 누구야 갑자기 급하다 오장경 이런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온 거야. 이렇게 와가지고 뭐냐면 재물포로에 도착했다가 그 다음에 뭐죠 작전을 짠 거야. 재물짱해서 이 문제 해결하려면 대원군을 납치하는 수밖에 없다. 일본도 일본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수습하려면 원상폭해야 되지 않느냐 그럼 대원군을 납치해버리자 데려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작전자선 한편 일본은 어떻게 되느냐 일본도 이번 기회에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출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어떤 명분으로 출병을 한 거예요? 청나라로 출병했거든. 그 전에 텐진조약이라는 게 있었어. 아 그렇죠. 한반도에 출병할 때 서로 통과한다는 게 있어. 텐진조약 서로 통과한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굳이 들어와야 될 이유는 없잖아. 얘들은 또 핑계가 공사관이 붙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청나라 군대가 출병했으니까 우리 외교라인보다 군대라인을 해도 된다. 원래 외교라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일단 선외교가 안 되면 군대가 와야 되잖아. 얘네도 군대부터 보내는 거예요. 청나라보다 먼저 가야 되니까. 그 핑계는 텐진조약 핑계로 했어. 쫙 간 거예요. 그러면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들어온 상황에서 대원군의 아까 말한 33일 직권이 계속된 건가요? 그렇죠. 웃기는 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청나라 군대 들어오고 재물포에 며칠 뒤에 또 일본 군대가 들어온 거야. 300명이 앞에는 청나라 군대 3천 명이고 한마디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고정 아웃 대원군 직권 민중들 관망세 얘네도 재물포에 뭐냐? 일본군 군대도 청나라 군대가 먼저 와서 서울까지 와 일본 군대가 쫓아 들어와 요즘 아침에 일본군하고 중국 군대가 인천을 통해서 서울까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는 3천 명이고 일부 군대는 300명이에요. 청나라가 유리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청나라 일본은 요즘 말로 짱구 굴렸을 거 아니에요. 청나라 일본 사이에도 서로 눈치 봐.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 청나라가 먼저 와서 숫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청나라가 아주 기동성이 좋게 얘기하면 기동성이죠. 먼저 청나라에서 뭐냐면 창덕권을 방문해서 대원군을 예방해. 그리고 돌아와. 답대로 해야 되잖아요. 청나라 군진으로 대원군이 온 거예요. 그때 납치합니까? 그렇죠. 이때 술잔 받으십시오. 술잔을 그 순간 술잔을 딱 드는 순간 쫙 청나라 군대 와서 대원군을 잡아다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오장경이가 쫙 벌써 제물파로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텐진으로 천진이죠.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원군 납치사건이에요. 졸지에 뭐냐면 납치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청나라 군대 한 양까지 왔어. 창덕권까지 갔다가 대원군을 다시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납치를 해가지고 배타고 보내서 텐진으로 가서 나중에 보종불안대로 가서 어찌됐건 조선의 최고 권력자인데 그렇게 납치된다는 게 진짜 주권이 없는 나라 같네요. 정말로. 이걸 보니까 다시 99대하고 민간인들이 열받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청나라를 안 좋아하잖아요. 봉자호란의 경험이 있는 데다가 개입도 안 돼. 게다가 암만 그렇지만 남의 나라 수도의 군대이 들어왔잖아. 이 청나라 그냥 있지 않겠죠. 이목을 난 주모자 색출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뭐냐면 다시 뭐냐면 8월 29일 그 음력은 7월 10일이죠. 왕신이나 이틀 1대에 있던 뭐냐면 그 바로 임무군란 관여자들이 다시 한번 들고 일어나고 청군의 공격을 바꿔서 170명이 체포돼요. 무려. 그중에 11명이 사형되면서 민중정황은 끝나게 되는데 그리고 청나라는 그대로 눌러앉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임무군란은 끝났을까? 끝난 게 아닙니까? 안 끝났죠. 아닙니까? 지금 뭐냐면 대원군이 패치다가 날려다 못났잖아. 고 했다가 독박 써야지 독박 쓰는 일이 남은 거예요. 누구한테? 청나라고 일본한테 이해갑니까? 이목을 나는 끝났지만 남은 거예요. 대원군이 잡혀간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어쨌든 대원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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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군대가 손잡고 쉽게 말하면 고고 한 거 아니에요. 수류가다가 쉽게 말하면 광을 못 낸 거 아니야. 독박 쓴 거잖아. 뭔가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나라 일본한테 게임값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려면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의 이야기 뭐냐? 청나라는 이제 이번 기회에 데려갔잖아요. 다시 고정이 안 쳤잖아요. 이제는 뭐냐? 이번 기회에 아예 어쨌든 민비하고 민비는 나중에 다시 충치해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민비가 오고 그다음에 고정을 다시 안 쳤잖아요. 그럼 얘들은 누구 덕분에 된 거야? 청나라 덕분이잖아요. 비쳤죠. 너희들 얘들 빠지면 돈을 고정 언제 무너질지 몰라. 너희들 비쳤지. 이제부터 너희들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직접 관리하겠다. 그래서 옛날에 전통시대의 조군 국가가 아니라 근대적인 속국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예 뭐냐면 군대를 주둔시켜요. 그래서 오장경 아시잖아. 원세계라고 아시죠? 원세계. 이들이 군사를 주둔하는 거예요. 결국 임오군란의 마무리가 조선에서의 청나라의 어떤 해계모니 장악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건가요? 그다음에 너희들 뭣대로 정치하면 안 돼. 그래서 마건창이라는 중국인이 있거든. 내정고문으로 와. 그다음에 외교도 니들도 못 들어와지 막. 외교는 또 중국인이 민망하니까 독일인 멜렌트로프를 안 쳐. 그리고 나서 죄악도 맺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조청 상민수륙 수륙 무역장정 이라는데 너무 어려운데요? 네. 쉽게 말하면 한중 FTA 조약이야. 아 한중 FTA. 조청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상민 상인들끼리 수륙 바다와 육지로 무역하는 무역장정 조약. 그러니까 한중 FTA 한청 FTA.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청국 상인들은 마음껏 서울 시내에 돌아다녀야 돼. 일본이나 이런 게왕장만 돌고 있잖아. 청나라 상인만 외제국으로 서울에 와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 그럼 혹시 그때 비단장수 왕서방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짜장면도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때부터 뭐냐면 인천 재물포에 했던 청나라 상인들이 산통판도 있는 짜장면들이 이제 얘기 뭐냐면 무겨덕 이럴 때 잦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민비가 다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돌아올 때 상당히 뻘쭘했겠네요. 그 상까지 다 치렀는데 그렇지. 근데 이거 이제 이렇게 할 때 누가 뻘쭘하면 좋은데 누가 하나 데려와 그게 무당이야. 진영군. 진영군. 아 군까지 무당을 데려오게 되는군요. 그때 만나. 또 한 명을 또 데려와. 충주에서 뭐냐면 또 이 소식을 알려줬던 사람이 있어. 축지법의 사나이 이용익 이름이 좀 귀해 나중에 이제 보성전문학교 설립할 때 돈 낸 사람이야. 하여튼 간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한마디 얘기하면 조양에다가 청나라의 특권 무역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뭐냐면 청나라의 북양 대신 이홍장 황제가 아니라 북양 대신하고 조선의 국왕은 동격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한국의 대통령은 동격이다. 그럼 청나라가 종주국이잖아. 미국이 종주국이듯이. 그렇죠. 이렇게 하고 영약삼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영약삼단. 영약하는 게 약간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생략하기로 하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나라가 조선에 대해서 종주권을 갖는다. 라는 것을 명문화시켜 버린 거예요. 청의 속국이 된 거예요. 청나라는 그러면 그렇게 됐고 일본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일본은 뭔가 우리도 피해 입었다 내놔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일본의 전략은 청나라한테 밀린 거잖아. 속도에서도 밀리고 군대에서도 밀렸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뭐냐면 절치 부심하면서 혐안론을 키워 한국 나쁘다. 바로 우리 공사관 습기겠다. 그래서 혐안론의 시초가 바로 이모군란이야. 아 그렇습니까? 이거 핑계대면서 뭐냐면 안에서 민권파 민족식의 말은 외정치하자는 파를 누르고 군비 강화하지 않고 국방력 강화로 나가는 겁니다. 아 그걸 또 국내 정치에 이용을 했군요. 일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군부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조선에서 뽑아먹어야 되잖아요. 조선에서 뽑아먹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포조약이에요. 재물포조약. 그런데 재물포조약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볼게요. 쉽게 말하면 폭도들은 수괴를 관리 내서 처벌해라. 이건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일본군 관리로서 죽은 사람들은 융수하게 장례지내달라. 니들이 죽였으니까 니들이 장례지내달라.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조선국은 5만 원을 지불해서 5만 원이면 지불해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피해자의 유족하고 부상자한테 돈 줘라. 위로금 쉽게 말하면 5만 행. 그렇죠? 일본이 이 임오군란으로 일본이 받은 피해. 쉽게 공사관이 불났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군대가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이 모든 비용들 가운데 50만 원을 조선이 부담해라. 그 당시 50만 원이면 너무 세다면 10만 원씩 5년 동안 분할 납부해라. 할부로 했네요. 그다음에 앞으로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두겠다. 경비병. 왜? 안 지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군대가 남의 나라 수도에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본에 사신 보내서 사죄해라. 그런데 굉장히 문제가 많죠. 뭐가 제일 큰 문제냐면 5만 원씩을 하는 돈도 많지만 그것보다는 뭐냐 일본이 받은 손에 하는데 이게 바로 공사관은 지구들이 부질렀잖아. 그것도 우리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 군대가 파견한 비용이 있잖아. 그것도 우리더러 돈 내래. 자기가 필요해서 보내놓고 웃기는 거죠. 그다음에 일본 공사관에 군대 주둔시켰다. 경비병. 이건 주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외에 또 기타 부속주약을 해가지고 또 이제 청나라 못지않게 우리도 우리 일본인 상의들도 개항장에서 더 멀리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제 이끌을 얻어요. 일본도 뭐 엄청난 이익을 얻었네요. 한마디 얘기하면 대로 대로 주고 말로 받아온 거죠. 이렇게 해서 재불포주약이라고 한 부분은 결국 한마디 얘기하면 뭐죠? 우리는 양쪽 다 안 좋은 표지지만 독박 썼네요. 독박 쓰죠. 치다가 못난 거야. 대원군이. 못났으면 못난 걸로 끝나야 되는데 청나라한테도 깽깍 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일본한테도 깽깍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이 결과 청나라는 그대로 눌러앉았다. 뭐죠? 이제 청나라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개혁과 개방은 청나라가 시킨 대로만 하라. 하고 원세계가 또 내정계획 다 한단 말이에요. 남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재미에 봤죠. 남은 과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진 거야. 한마디 얘기하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이냐가 남는 거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 역시 개혁과 개방이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고정이나 민시 일파들이 개혁 개방은 대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무엇과 함께 갔냐면 부정부패와 함께 갔다는 거죠. 부정부패와 함께 갔고 그 다음에 준비되지 않은 개혁 개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심이 이반됐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축제하면서 나갔던 개항이라는 것은 전혀 민중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원래는 반봉건하고 반해제하면서도 민생안전을 같이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아니고 민중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혁 개방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치부해버렸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맞다. 두 번째로 민생안전과 결합되지 못한 근대화라고 할 때 그것이 더욱이나 권력주체대로 부패하고 족벌정치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 민중의 분논을 쌓아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그럼 대원군은 또 어떤 문제냐. 그럼 대원군은 민심을 일시적으로 수습했지만 새로운 비전을 주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럼 임오군란을 했던 민중들은 수급보술까요? 대원군을 지지했으니까. 그렇게 보기 힘들죠. 그래서 바로 아쉬운 거예요. 이들은 하수연 할 것이 없었어. 다 외면당했잖아. 결국에서 대원군한테 화사연했던 것은 자기들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그나마 대원군 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어떤 대안적인 대안정치 세력이 없으니까 대원군한테 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을 대변할 민중들을 대변할 세력이 없어. 이 민중들을 대변할 세력은 결국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스스로 만든 게 갑오 농민전쟁 동학농민혁명으로 가는 거죠. 10년 뒤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돼서 바로 임오군란에서는 다양한 교훈들도 있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 박 실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니까 진짜 임오군란이 교과서에서 배웠던 단순한 어떤 군란 이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격동기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국제정세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네요. 자연이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남은 과제는 뭐냐 현재는 청나라가 통제하는 제한된 근대화죠. 여기서는 진청파나 사대주의 세력이 생겼잖아요. 어디가 청나라 옥두각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임오군란으로서 민족은 한풀 꺾였어. 대우군은 잡혀갔어. 나락골이 말이 아니죠. 이때 일본에 사자로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가 사신으로 갔죠? 박영호 서강범 김옥균 갑신정변의 주역들 아닙니까? 민영이 갔죠. 민영이 빼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이들이 일본에 사자로 갔다 그래서 일본의 개화를 비로소 보고 후쿠자와 유키지나서 만나면서 우리 빨리 해야 되겠다. 돌아와서 이들의 관계는 젊은 사람들인데 청나라부터 없어야지 우리가 빨리 가겠다. 지금 말을 달리고 싶은데 고필 누가 지고 있냐 청나라 지고 있지 않냐. 대청 자주화 다하기 근대화 가속도 페달 밟기 이게 갑신정변이에요. 난 누가 하고 민중 거 안 하고 우리끼리 위해서 하겠다. 후퇴타로. 이게 바로 우리가 다음에 얘기할 갑신정변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임오군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 박 실장님이 핵심만 콕콕 짚어서 맥을 아주 잘 짚어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임오군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건 오늘의 현실과 비춰서 뭔가 교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혁을 할 때 그 개혁 주체 세력이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개혁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요즘도 시민이나 민중들이 하다가 개혁이 잘 안 됐단 말이에요. 에이 제기날 옛날에 수구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당해봤잖아요. MB한테 제 인장하고 갔다가 MB한테 더 호동하게 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는 우리를 대변한 지도자들이 제대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오늘 임오군란 얘기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박 실장님. 다음 주에 또 역사여행은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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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